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의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가 외교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훈수를 뒀습니다. 본인은 외교가 아니라 비서실장을 해놔 놓고 윤석열을 겨냥해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에 문재인이 중동순방에 동행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비서실장을 하면서 과거에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몰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판매하고 난 뒤에 수출하고 난 뒤에 한국군이 거기 파병되어 있는 걸 조항을 바꾼다 했다가 아랍에미리트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급격히 임종석을 보내가지고 무마작업을 그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외교라고 생각하는지 임종석이가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차기 대통령이 외교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외교를 얼마나 잘했는지 임종석이 눈을 다 쳐다보고 있을 텐데 한미관계는 비틀어져 있고 또 중국에 대해서는 굴종적인 자세로 친중행태를 보이다가 오히려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을 했고 또 기자들 동행하는 기자들은 폭행을 당해서 얼굴이 크게 다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종석 지금 우리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홀대당하고 왕따당하고 있다 하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임종석이가 외교 훈수를 둔다고 하니까 뭔가 또 이재명 쪽에 급하고 거기다가 지금 이번에 왜 대통령이 임기를 4개월여 납두고 또 밖에 나가려고 하느냐. 얼마 전에 이탈리아 로마 갔다 왔고 또 영국도 갔다 왔고 또 호주까지 갔다 온 이런 상황인데 임기를 얼마 남겨놓고 놓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현안이 없는데도 또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외유 즉 순방이 아니라 여행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 앞에 호주 갔다 오면서도 호주 총리와 문재인 부부가 시드니의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떡 찍었습니다. 그걸 찍고 난 뒤에 문재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릴 시점이 코로나가 아주 만개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천명, 6천명, 7천명씩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세월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국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밖에 놀러 갔다가 찍은 사진을 자랑하듯이 그렇게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큰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런 왜 가느냐 하는 비판이 있으니까 그걸 의식했었는지 먼저 임종석이가 나서서 자기 대통령은 외교를 모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를 하러 가는지 외유를 하러 가는지 잘 모를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임종석은 국민일보에 통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기존의 외교관계를 맺는 나라들과 동맹을 단단히 하고 그리고 외교적 지평을 어떻게 넓히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임종석이가 무슨 외교특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한미관계를 추구하고 그리고 한중간의 실용적 협력을 확대하는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구해야 할 국익이다. 그러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놓치고 국내 정치에 매몰되는 것은 큰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내 정치에 매몰되는 것. 자, 국내 정치에 반대파에 대한 억압을 하고 적폐청산을 했다고 하는데 적폐몰의를 했을 때 그때 임종석이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적폐몰의 기획을 했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획을 했다. 그래 놓고 국내에서는 반대파들에 대해서 적폐몰의를 해놓고 이제 틈만 나면 해외에 나가서 순방하는 일정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오는 것. 이게 이제 외교인가. 뭐 밖에 나가서 우리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말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큰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얀마인가 거기 가서는 대통령보다 부인이 먼저 앞서서 열병이나 의장대 앞에 사의를 받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외교 참사다 하는 그런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자 임종석은 또 문재인의 순방 중동 3개국 순방은 신남방과 중동 중앙아시아 진출기를 연 현 정부의 외교 구상을 마무리하는 자리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교가 마무리하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 구상을 마무리하는 자리이다. 외교는 기속적으로 이어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에는 주한미 대사가 아직 임명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헤리스 대사가 가고 난 이후에 미국은 한국의 주한미군 대사, 미국 대사를 임명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사를 임명하지 않을 만큼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아주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쭉 달려가고 있고 중국이 하자는 대로 이렇게 손을 들어주고 있는 이런 태도를 보고 난 뒤에 일종의 미국이 한국에 대한 외교적 사모타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랍에미리트 단순히 우리나라의 무기를 수입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보 전략 또는 자체를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보 분야 협력이 각종 산업 분야 수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종석은 문재인이 취임 이후에 신남방 국가들과 중동, 중앙아시아와의 접촉을 늘려왔고 훌륭한 성과를 굳었다. 그래서 중동 순방도 국익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이거 아무리 외교부 장관이 설명 못하니까 지금 임종석이 나서서 이번에 꼭 대통령이 순방 가야 됩니다. 아무리 밖에 볼 때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놀러 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노는 것도 외교입니다. 이런 말하는 것 같습니다. 외우는 것도 외교다. 밖에 나와서 노는 게 어떻게 보면 외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산득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다가 경제 침체에다가 지금 증거를 앞두고 치열한 추고받고 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리고 연일 지금 뭔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일정이라고 해외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걸 지금 굳이 임종석이가 나서서 옹허 또는 방어하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 외처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외교 훈수로 뜨면서 그러면서 이제 밖에 나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정말 기가 찬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원년 수주 대가로 유사시 한국군을 개입한다 하는 약속을 비공개 군사협정을 맺은 게 있는데 이걸 이제 수정하려다가 2017년 만에 아랍에미리트에 반발을 샀습니다. 당시에 임종석이 급히 아랍에미리트를 찾아서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했는데 그때 임종석이 간단 소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우연하게 다른 외신의 임종석이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게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내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칼툰 아부다비 행정청장 칼툰 청장이 한국과 방문해서 협의를 했다. 이런 역할도 있고 지난해 3월에도 아랍에미리트를 찾아서 칼툰 청장과 문재인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논의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당시 순방이 불발이 됐고 결국 10개월이 지났어야 문재인이 지금 중동행위 확정됐는데 그때보다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한 데도 가려고 하는 것 이게 왜일까? 그때보다 코로나가 더 심하다는 겁니다. 지난해 3월보다 지금 코로나가 더 심한데 또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중요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요즘은 아랍에미리트나 중동에 가서 북측과 접촉하는 것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려하고 또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북한과의 선이 잘 안 뚫히니까 중동에 가서 남의 눈을 피해서 제3지대에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협상을 하고 그런 걸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에 임종석이가 나서서 문재인의 순방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강조를 한 걸 보면 뭔가 좀 수상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후보에게 외교 모르면 안 된다 하는 말도 뭔가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